3경기 연속 3실점, 3연패. 토트넘, 이대로 괜찮나? 김찬홍 기자. 시즌 초반 3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 흔들리고 있다. 토트넘 후스퍼는 27일 잉글랜드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1시에서 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 최근 컵 대회 포함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토트넘이다. 2무 3패에 그쳤다. 지난 23일 울버헴튼과 카라바오컵, 32강전에서 울버헴튼과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지만 승부차기 승리는 공식적으로 무승부에 해당한다. 리그 경기만 살피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시즌 첫 3경기에서 3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선두에 올랐는데 9월 국가대표 기간이 끝난 뒤 3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11위까지 추락했다. 3연패 기간에 경기당 3골을 내줬다. 최근 수비진이 부상과 징계 등으로 선수들이 오가면서 제 상황이 아니라지만 강팀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과거팀의 중앙수비를 맡던 양베르통은 토비 알데르베 이럴트가 이적한 이후 대체자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신성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입했지만 아직까지 팀에 녹아두지 못한 모습이다. 공격진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 올 시즌 리그에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당 4골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 중 3골은 손흥민이 올렸으며 나머지 한 골은 지난 2라운드 울버헴튼전에서 알리의 페널티킥 득점이었다. 손흥민의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산투오다. 아스날전에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제대로 공이 연결되지 않아 답답한 장면이 많았다. 결국 손흥민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격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아스날의 윙백 도미아스 다케이로를 제대로 뚫질 못했다. 후반 34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내 왼쪽 측면에서 세르히오 레길론이 연결한 땅골 크로스를 오른발로 밀어넣어 득점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은 겨우 0패를 모면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해리 케인이다. 지난 시즌 23골 14도움으로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던 케인은 이번 여름에 이적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하고 팀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새 감독 누누 산투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지 못했다. 현재 리그가 6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0골 0도움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의 부진에 올해 부임한 산투 감독의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트넘의 공식 sns에는 누노 감독의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어느 한 팬은 누노 감독의 경질 속보 뉴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누뉴워디라는 해시태그도 보였다. 토트넘의 예정된 일정도 만만치 않다. 오는 3일 아스톤 빌라홈 경기 이후 A매치 기간을 갖는다. 이후 뉴캐슬 유나이티드, 웨스트엠 유나이티드를 만난 뒤 리그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치른다. 리그 일정 사이에는 2021시에서 2022 시즌 U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가라바오컵 대회까지 껴있어 쉽지 않은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메일 주소 리그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